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고3 6월 모의고사 35번 문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번 찾아볼 건데요. 쭉 읽으면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나 주제 같은 거 한번 같이 보고 맥락을 파악을 하면서 뭐가 제일 자연스럽지 않은지 딱 골라내는 방식으로 갈 건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나 구독 혹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의 유대관계는요. 오늘날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캔쉽 하면 친족이라는 거고 타이는 넥타이처럼 묶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 사이에 관계가 묶여있는 건 유대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라고 이혁을 해주시면 됩니다. continue to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미국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요. 사람들은 자주 패밀리 가족 모임을 가지고요. 또 그들은 그들의 친척들을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친족에게 다양한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people부터 이렇게 they부터 이렇게 they부터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쭉 연결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such as 뭐뭐와 같은 애로 앞에 나온 이 society를 꾸며주고 있네요. get together는 함께 있는 거니까 모임이라는 뜻이 있고요. provide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뜻인데 이 provide랑 with라는 전지사가 이렇게 자주 잘 쓰이니까 이 구조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래서 뭔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끈끈한 그런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주제를 파악을 하시고 1번 문장부터 읽어볼 수 있겠죠. 유진 리트워크는 이러한 행동의 패턴을 수정된, 확대된 가족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refer to a as b 하면은 a를 b라고 언급하다, 지칭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mutify 하면 수정하다, extend하면 확대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둘 다 과거 분사 형태로 마치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확대된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전히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름으로 지칭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 보이죠 문장의 흐름이 여기서 지금 modified extended family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으니까 키워드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줘 볼게요. it is an extended family structure because multi-generational ties are maintained but it is modified because it does not usually rest and co-residents between the generations and most extended families do not act as corporate groups. 자 이거는 대가족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다 세대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 이 buts으로 두 개의 문장이 나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지금 대가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multi-generational 세대, 여러 세대의 유대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대요. 하지만 그냥 대가족이 아니라 수정되었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가족 구조가 대개 제너레이션 세대 사이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가족들이요 공동의 어떤 그룹, 공동체로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역을 하자면 왜 그냥 대가족이 아니라 수정됐다라고 불리냐면 그렇게 꼭 함께 거주할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뭐뭐, 왜냐하면 뭐뭐다. 하지만 뭐뭐, 왜냐하면 뭐뭐,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이 because 뒤에 and로 두 개의 문장이 쭉 나온 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수정되었다라고 불리는 이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rest on 하면 뭐뭐의 기초하다. residence 하면 거주인데 앞에 코가 붙으면 함께 같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거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공동거주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네요. corporate 하면 공동의 라는 뜻이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though modified extended family members often live close by, then modified extended family does not requir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ies are maintained even when keen are separated by considerable distances. 자 위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불리는지 이유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 지금 수정된 대가족이란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비록 수정된 대가족의 구성원들이 종종 가까이 살긴 하지만요. 수정된 대가족은 꼭 이렇게 지리적으로 근접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유대관계는요. 심지어는 어떨 때에도 유지되는데 어떨 때에도 유지되냐면 친족이 상당한 거리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에도 유대관계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other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이 end로 쭉 연결이 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는 함께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꼭 같이 행동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대가족이라고 지칭하긴 하지만 수정된 대가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또 종종 가까이 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굉장히 먼 거리에도 이 유대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이것도 즉 지리적인 근접성도 필수성 필수 요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여기서는 지금 확대된 대가족에 대해서 뭔가 일반 대가족과는 다른 특징 즉 수정된 확대된 가족, 수정된 대가족이 어떻게 예전의 일반 대가족과는 다른지 그 특징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지금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라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자 가족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구성원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대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로부터 얼마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은요. 계속 과거의 대가족에 비해서 왜 이 앞에 수정된 대가족이라고 수정된이 붙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4번은 옛날에도 이랬고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했지만 꼭 그런 공동의 어떤 행동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예전의 대가족처럼 여전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지금 뭔가 맥락상 어울리지가 않죠.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모든 결정을 다 내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과거의 대가족과 달라진 수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수정된 대가족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특징을 얘기하는 달라진 점을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여기서는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구나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No matter how 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어떻게 하더라도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where kin always live in close proximity the members of modified extended families may freely move away from kin to seek opportunities for occupational advancement. 자 in contrast to 하면은 뭐뭐와 대조하여 반대하여 라는 거죠. 전통적인 대가족과 대조되게요. 근데 이 대가족, 전통적인 대가족은요. 어땠냐면 친족이 언제나 가까운 근접된 거리에서 살았대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수정된 대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아마도 자유롭게 그 친족들로부터 이사를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다고 해요.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떠날 수 있냐면 이동할 수 있냐면 직업적인 어떤 발전이나 진보를 위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이사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지금 수정된 대가족이 예전에 전통적인 형태의 대가족과 다른 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proximity 얘기를 했죠. 이 앞에 3번도 proximity, 근접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이 없어지고 근접성, 근접성 얘기가 바로 연결되는 게 문장의 구조상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도 지금 이 4번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관계부사 where는 이 family를 수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디 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꼭 장소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역적으로 이 extended family, 대가족에서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where라는 관계부사가 쓰일 수 있는 거다. 이게 꼭 장소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부사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Occupational 하면 직업의 Advancement 하면 발전 진보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혹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